안녕하세요 강찬휘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나름대로 치아를 지켜보자고 하는 선생님을 보다가 서울로 와서 갑자기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봤대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치과에서는 방치해서 신경치료하고 임플란트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저희 치과에 오셔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견 차이라고 보여요 충분히 지켜볼 수도 있지만 급한 건 아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지정하고 싶은 것은 그게 지금 양심치과가 그걸 방치해서 신경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한다? 어떤 환자가 기분 나빠서 그런 치과 갈까요? 내가 지켜보라고 열심히 지켜봤더니 신경치료하고 임플란트 하게 됐어 그럼 기분 좋아서 가겠습니까? 치과가 많고 싸게 하는 데도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과잉 진료에 가장 제일 할 수도 있는 치과가 되는 거죠 거꾸로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아요 참 간대해요 주관적이야 뭐 너도 달러 나도 달러 그러다가 양심치과 얘기하면 뭐 결합의 소리 나와요 뭐 돈 벌려고 한다 관종이다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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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소리를 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거예요 돈 내가 임플란트 전문이야 임플란트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 근데 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치 치료 좀 늦게 하세요 라고 해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 그래 너 해 근데 왜 강원장이나 기타 이게 열심히 진료하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면 어 그거는 뭐 나쁘게 본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지방에서 미는 나름대로 소신을 지켜서 열심히 이렇게 뭐 할까 환자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바른 치과에 가서는 이렇게 동료의 진단을 매도합니다 하면서 이런 분들은 또 과잉 진료하는 선생님은 또 보호를 해줘요 이래서 이런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뭔가 내부에서 자정되지 않고 썩어 있기 때문에 이런 풍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지방에서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진료하고 그 환자리 하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본인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임플란트 하려고 하고 매도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의료인에서 자세가 아니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바로 막 차고 나오십시오 과잉 진료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치과가 있다면 나오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 국민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치과들도 많습니다 그런 치과를 꼭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치료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자 아침이지만 참 어저께 그런 환자를 겪고 나서 한번 올립니다 참 제가 이런 말 하죠 세상은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된다고 저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양심 치과가 돈 벌고 잘 돼야 양심 치과가 늘어나죠 양심 치과가 욕이나 처먹고 앉아 있는데 누가 입술 타들어가면서 진료하고 있는데 누가 양심 치과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